지금 모두가 지금 같은 기분일 건데 하지만 이 무대가 끝난다고 해서 저의 춤과 노래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.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우리가 더 좋은 모습 멀지 않은 미래에서 아니? 여기 아니야? 아 잠시만요! 야 너 나와! 야 너 나와! 야 너 나와! 한 번 봐야 될 거야. 2개 공수 우리가 진짜 너무 인격이 많이 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 너무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서 옥히 이 프로그램은 소음으로 들어있어. 아 예, 나왔어!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고개를 쳐다 저쪽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태화 아 그래? 아니야 태화 아니 근데 잠깐만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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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남준아 대박인데 호 약간 뭐랄까 되게 빌보드 그만 얘기해 빌보드 그만 얘기해 빌보드 예약 뻔했잖아 그러니까 할 것 같아 빌 또 아니었어 할 것 같아 비 비읍도 아니었다고 하하하하 파이팅 빌보드 빌보드가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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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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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빵 lo 아 이 아 으 으 으 으 육 오 이깟 가리고 용기야! 용기야! 이리 와봐 왜 와 말도 찾았어?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웨이 다 줄게 그리고 나랑 돈을 판딩하는 게 어때? 형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어때? 돈을 판딩 형이 너한테 하트웨이 다 줄게 하트웨이 다 줄게 용기야! 용기야! 이리 와봐 용기야! 아 아 몇 분이 시키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몇 분이십니까? 어서오세요 아 나 간식 간식 가져와 빨리 아 빨리 원래 저런 데 세팅해 빨리 세팅해 야 이것 좀 갖다 야 이것 좀 갖다 나 이거 왜 해야 돼? 빨리 가세요 간식 세팅이 형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도착 다행 다행 힘없어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10번째입니다 아 오늘 형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좋은 추억 거리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뭐 좀 바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들 가끔씩 이라도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하면은 또 저희가 항상 추억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게 항상 가족계에도 좋은 추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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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 으 으 으 으 으 으 돌아있네! 빨리 떨어진다! 빨리 떨어진다! 아니 기도해야지! 형 나이 서른이라 빨리 떨어진다! 아! 소나가 이럴줄어! 오케이! 오케이! 죄송합니다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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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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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야 3행시를 해보자 각자 우리 세명의 앞글자를 딴 거야 자 지진 정 이렇게 말해보자 너부터 시작해 으 지진 정으로 하면 3행수 채워 3시야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내꺼 이어야 돼요 그래 이게 왜 내 막내 잖아 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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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체 형은 그냥 좀 더 이렇게 안Ч어 아 그 짤라和 나 방 내용을 가지고 자르고 음식 시간을 주기 원해가 그냥 그 보통의 맏형이죠. 제가 맏형이라서 얼마나 다행히 괜찮다고 좋아해요. 한 번 더 주세요. 아니 다 잘라놨는데 왜 잘래? 고기 씨는 높은 거 아니야? 낮은 걸걸요? 총각김치인데? 이건 빵튀기인 것 같고 빵튀기. 나는 오렌지 주스를 하겠다. 이건 뭐예요? 내가 말해주는데. 가위 가봅시다. 샵인 음 음 음